최파타 최초대석 명불허전 가요계 최고의 섹시 아이콘이 컴백했습니다 무시무시하고 독한 살모사처럼 완벽한 퍼포먼스를 만들고야 하는 프로페셔널한 무대의 장인 하지만 무대 밖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세심하고 스윗한 팬 바보 갓현아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최파타 여러분 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현아입니다 와 아니 지금 들어왔을 때 너무 놀랐어요 지금 이제 무대도 아니고 네 오늘 뭐 스케줄이 또 다른 게 있으세요? 아니야 언니 만나러 오는 날 아 근데 나는 아 참 아니 우리 지금 보는 라디오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아씨 옷차림이 스타일리스트가 해준 거예요? 아니면 현아씨가 그냥 평소에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 조금 더 심하게 하고 다니기 심하게 튀게 하고 다니는데 제 취향이 조금 알록달록한 것들을 좀 선호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핑크색 펄을 입고 지금 일어나 주셨어요? 제 백도 들으시고 지금 이제 보는 라디오 못 보시는 부위에서 이렇게 회색 스웨트셔츠 트레이닝복 같은 거에 아주 그냥 짧은 그 펄을 핑크 페이크 펍니다 예 그걸 입고 그리고 너무 전화기 백 결국 어머 이게 뭐야? 이제 자신이 인터넷에서 샀다고 네 오늘은 언니 만나러 올 때 언니가 핑크색 좋아하시니까 핑크하게 조금 하고 왔습니다 어머 어머 저게 전화와도 돼요? 진짜 리얼 전화가 돼요 여러분 그리고 현아가 이제 까만 머리에 이렇게 앞에 앞머리 뱅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앞에는 단발이고 뒤는 뒤에는 롱이어예요 뒤는 롱이에요 또 그쵸 저런 반전이 있어줘야죠 네 와 1342님이 화정언니의 연예인 현아씨 왔네요 모니터 밖으로 화정언니의 신난 모습이 다 보여요 아니 항상 무엇을 생각하면 그 이상을 해갖고 오는 현아씨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무대가 이제 워낙 강렬하니까 이럴 때는 좀 편안하게 올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아니 너무 편안해 보이는데 와 우리 현아네요 그리고 뭐 가로수길 가고 이러면 아무리 선글라스 쓰고 마스크 써도 좀 뭐지 하고 다 쳐다보겠네요 저는 이제 그냥 그 밖에서 봐주시는 시선들 자체를 조금 감사하게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편인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옆에 던드리던 던드리던 그리고 보통은 더니씨가 더 많이 평소에 튀어서 더니씨를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저를 알아봐주세요 와 너무 반가워요 건강은 좋아하신거죠? 네 요즘에 건강관리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사실 그 작년 10월에 살짝 봤었는데 그때는 이제 더은씨와 함께 저기 스튜디오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자 그럼 오늘 이제 정식으로 우리 최파타 청취 여러분들 만나는 거니까 우리 현아씨 목소리로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이번에 드디어 10월달 이후에 최파타의 현아로 신곡 암나쿨 들고 컴백해서 여러분들 만나러 바로 찾아왔는데요 제가 오늘이 또 2월의 첫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최파타 여러분들도 너무 보고 싶었지만 하정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바로 나왔습니다 오늘 재밌게 대화 많이 나누고 갈게 이제 우리 현아씨의 애티튜드는 국제적이네요 예 와 자 우리 본격적으로 현아씨 새 앨범 얘기를 해보고 싶지만 그것보다도 현아씨의 여러 가지가 너무 궁금해요 아니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이잖아요 사실 너무나 너무나 공을 많이 들였을 것 같고 그동안 또 어떤 그 무대도 그리웠을 것 같고 네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 그 즐기는 사람은 못 쫓아간다고 현아씨 무대를 보면 진정으로 100% 즐기는 어떤 그 미주션의 느낌이 너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 같아요 그 춤추고 노래하고 이럴 때 너무 신나요? 살아있어요? 어 솔직히 좀 힘든데 가끔 버겁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뭔가 제가 무대 위에서 100% 120%를 에너지를 쏟고 그 기운을 받아서 사람들이 매일매일을 보내시잖아요 그게 더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아무리 아파도 잘 버텨지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정말 방 떨어지잖아요 무대가 그러면 끝나고서 뭐 좀 많이 먹어요? 아니면 더 못 먹나? 저는 요즘에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게 또 고민 중에 하나가 돼서 당도 많이 채우고 있고 그리고 이온음료를 마시면은 조금 몸에 흡수가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계속 주변에서 잘 챙겨주시고 계세요 그렇죠 던도 그렇고 하여튼 무대 위에서 그러는 건 체력이 안 따라주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 현아씨가 이제 바로 지난주죠 28일에 7번째 미니앨범인데 앨범 제목이 되게 와닿으면서도 그 진행자들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는 암나쿨 네 맞습니다 암나쿨 우리 볼 때는 현아가 세상 쿨한 것 같은데 저 쿨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무대 위에 서할 때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서포터 해주시잖아요 헤어나 메이크업이나 의상이나 그리고 프로지싱도 그렇고 회사 식구분들도 그렇고 팬분들도 또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부응을 하려다 보니까 제가 더 잘하고 싶고 하는 마음에 모든 그런 풀 세팅된 제 모습 자체가 사실 너무 쿨하지 않은 거예요 낫쿨하다 이거는 많이 이렇게 좀 내 자신이 아닐 수도 있는 거 많이 이렇게 하니까 가끔 이제 어떤 게 현아인가 이런 고민이 들긴 하는데 저는 두 가지의 현아의 모습을 다 사랑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는 그냥 내가 쿨하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사실 난 안쿨하니까 암나쿨하다 라고 말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대표님께서 싸이 오빠께서 이걸 아이디어를 주셨고 그래서 가사 쓰는데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난 쿨하지 않으라고 인정하는 게 쿨한 건다 아 그래요? 네 정말 쿨한 다행이다 사실 우리가 쿨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연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랑 관계에서도 그렇고 쿨한 건 정말 너무 냉정하잖아요 사실 쿨할 수 없는데 그거를 인정하니까 또 쿨하네 자 우리 암나쿨 근데 그 현아 씨는 노래 하나하나 본인의 뜻으로 해석하고 그걸 춤으로 만들고 또 춤을 출 때 소품 하나하나까지도 직접 신경을 쓴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디어 뭐 이런 거 낼 때도 적극적으로 네 그렇죠 현아 의견이 한 70% 이상은 들어가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90%예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오 많은 분들이랑 같이 이제 회의를 하면서 어떤 게 더 좋을까 최종적으로 좋은 걸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편인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것도 이번에 궁금했어요 제가 이렇게 무대에 섰을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어떻게 봐주실지도 이번에 좀 많이 궁금했었던 것 같고 이번 앨범에서 공들인 부분은 뮤직비디오를 솔직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많은 분들이 벌써 천만 뷰가 넘어서 그러니까요 그만큼 많이 봐주셨는데 조금 다채로운 모습을 많이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럼 현아 씨는 이제 물론 이제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회의도 있겠지만 현아 씨는 그런 아이디어나 그런 영감은 어디서 얻어요? 사실 저는 무드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영화도 좋아하고 사진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책도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한 무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소품 하나하나 그런 무드들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 그렇죠 오늘 뭐 저 핸드폰 가방도 저 보통 사람은 픽할 수 없는데 거기다 너무 찰떡같이 어울리니까 와 저게 영광검색으로 뜨지 않을까 오늘 정말 너무 어울리네 그러니까 저런 거를 생각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걸 잘 찾아낼 수 있는 것도 굉장한 능력이잖아요 좋아해서 계속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진짜 많이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현아의 I'm not cool 신곡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뮤직비디오도 이제 천만 뷰가 넘었는데 우리 지금 현아 씨 노래 들으면서 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 뮤직비디오도 같이 틀어드릴게요 보세요 그렇다면 현아 씨의 I'm not cool I'm not cool I'm not cool 정말 이렇게 뮤비를 처음부터 끝까지 빠져서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뭐 현아 씨 역대 최고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아 씨 뮤비 중에 저는 감히 저도 촬영하면서 역대 최고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표정이나 이런 건 진짜 배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학습해서 되는 게 아닌데 정말 타고난 게 어마하네요 김효정 씨가 이번 신곡 너무 좋아요 현아 씨 무대 볼 때마다 에너지 업업 돼요 아프지 말고 음악 활동 꾸준히 해주세요 늘 응원할게요 화이팅 정선영 씨가 현아 정말 천상 연예인이란 말이 너무 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사랑받고 사랑 주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빛나는 사람이에요 암나 쿨도 현아가 만족하는 무대 같아서 보는 팬 입장에서도 행복합니다 그래요 최은섭 씨가 암나 쿨 포인트 안무도 너무 멋지던데 안무 이름도 있나요? 그리고 또 이어서 안무 관한 문자가 왔는데 오지아 님이 안무 관한 문자가 많구나 이번 현아 씨 신곡 안무를 보니까 팔뚝살 뺄 때 정말 최고일 것 같아요 꽤 안무가 격렬하던데 현아 씨도 이번에 안무 연습하면서 팔뚝살이 많이 빠졌나요? 팔뚝살 뭐 할 거 없이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 운동이 돼서 살 많이 빠져요 이게 이런 걸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해요? 아니 몇 시간씩 연습해요? 이제 뮤비 찍기 전에? 계속 이제 최소가 6시간 7시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 현아 씨는 평소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집에서는? 저 수면장 수면장옷 그것만 입어도 느낌이 다를 것 같아 수면장옷 입고 그치? 네 맨발에 그쵸? 네 수면양말도 신고 그 이 뮤비를 보면 계속 보게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타입이잖아요 이번 건 정말 좋다랑 아 저 부분에서 좀 아쉽다 우리 현아 씨도 뮤비를 보내서 아 저 부분이 아쉽다 저 부분이 조금 그렇다 그런 걸 느껴져요? 어 이번에 신기하게 없어요 없죠 그래 뭐가 있다면 그건 진짜 이상한 거야 완벽하네요 그쵸 이렇게 볼 때 뭐 이렇게 보일 때가 있잖아 아 조금 뭐 조금 뭐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데 완벽 이번에는 그래도 다 완벽보다 내 마음에 다 든다 근데 이제 하나 딱 아쉬운 게 있다면 아 뭐요? 저에 관한 건데 이제 아 마지막 군무신에서 제가 조금 더 열심히 출걸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조금 더? 네 좀 더 할걸 아 근데 그때 힘이 조금 모자랐어요? 네 전혀 와 방전이 돼서 제가 이게 평생 남는 거고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 저때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할걸 근데 그랬으면 또 혹시나 쓰러질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긴 했거든요 와 원래 이제 보통 안무 그 춤 이름이 있잖아요 네 요번에 현아 씨는 춤 이름 없어요? 제가 원래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뮤직비디오 나오고 암나쿨 무대 봐주시고 팬분들이 짱구에 극장판 그 쌈바가 나와요 쌈바랑 똑같다고 해주셔서 지금은 짱구 춤이에요? 저 매일 1일 1짱구를 하고 있어서 아 적어도 1일 6장구는 해야지 사실은 1일 6장구는 넘어섰어요 그래요? 1일 몇 장구씩 하셨어요? 거의 스무 번씩 보는 거 같아요 아 스무 짱구 아 저도 해야겠습니다 진짜 똑같아요 언니 꼭 꼭 봐주세요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 4065님이 현아님 별그램 봤어요 싸이 씨도 짱구 친구들도 암나쿨 챌린지에 참여했던데 암나쿨 춤이 다이어트에도 투표라는데 진짜 맞나요? 저도 따라하고 싶어요 완전 완전 살이 쭉쭉 빠진답니다 여러분 네 맞아요 챌린지 다들 하실 때 다이어트에 도움 많이 되고 전신운동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쁘게 빠지게 돼요 몸이 네 전체적으로 쓰기 때문에 오하나 들들 님이 현아 씨 몇 년 사이에 확 어른스러워진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도 의젓하고 어른스러운 진짜 어른이 된 기분 현아 씨도 본인이 많이 의젓해졌다고 느끼나요? 아니요 아직은 제가 의젓해졌다라는 느낌은 좀 많이 못 느끼는 것 같고 주변에서 제가 성장할 수 있게 좀 많이 마이크를 자꾸 탱겨가지고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 뮤지션의 아티스트적으로는 너무나 그 여전히 현아 씨의 그 이미지가 극대화되고 심지어 더 막 이렇게 뭐만 해도 현아스러운데 이렇게 에디티드라고 그러나 그런 마음가짐이나 태도나 이런 건 굉장히 더 어른스러워지고 남을 배려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 오하나 들드 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정말 그 어떤 진짜 왜 이렇게 정말 아티스트적인 팬들도 너무 사랑하고 배려하고 막 주변 사람을 대하는 게 훨씬 저도 그렇다는 걸 느껴지는데요 제가 계속 사랑을 받으니까 그렇게 되나 봐요 맞아요 맞아요 자 김수희 씨가 이번 현아 씨 신곡도 너무 좋아서 계속 듣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나 이번에도 음원 차트 순위권에 드셨는데 현아 씨도 음원 발표 전에 떨려서 잠을 못 잖아요 매번 상위권에 들어서 떨리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물어보셨는데 떨려요? 네 저 많이 떨려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차트권을 확인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런 마음이 반반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기계를 잘 못 써서 이럴 땐 정말 다행이다라고 느끼기도 하고 매일매일 그걸 다 안다면 제가 많이 더 소심했을 것 같은데 몰라서 다행인 것 같고 이제 주변에서 이번에 같이 일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일로서 보답을 받았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제가 뿌듯한 거 그럼요 그럼요 그분들께 그러니까 그런 게 어른스러워진 거라니까 그런 게 의젓해진 거라니까 그럼 어른이네요 네 그런 분들께 좀 그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것 때문에 그런 부담이 확실히 그런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없죠 아 7865님이 우리 남편 현아씨 나온다고 부인인 저 운전시키고 주수석에 앉아서 보는 라디오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도 운전 멈추고 문자 보내요 현아씨 신곡도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현아씨는 뭐 남성 팬들도 많지만 여성 팬들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참 신기하죠 네 좋아요 그럼 이번 앨범의 두 번째 트랙 노래 Good Girl은 현아씨가 직접 작사에 참여한 현아다움이 가장 잘 드러난 노래라고 하는데 어떤 곡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무대에 서기 위한 꿈을 꿨잖아요 그런 가사들로 시작을 해서 굉장히 의미가 두 가지 또 은유법 표현을 많이 쓴 가사인데 나답게 구는 것이 꼭 나쁜 게 아니다 아하 좋아 그럼 가사를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까도 막 나는 새벽이 좋아 막 이런 게 나오던데 자 그럼 여기서 현아씨의 끝걸 듣고 4부에도 현아씨와 데이트 이어집니다 보실 수 있어요 나답게 노는 거야 I'm not bad 화전 문화 속에 지켜줄래 태양보다 진영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문화 속에 지켜줄래 상큼한 그 목소리여 최화정의 파워타임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무대 위를 날아다니는 진정한 아티스트 현아씨와 함께합니다 보는 라디오로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는 라디오 지금 앞에 투명 가림막이 있고 저는 마스크를 쓰고 있고 현아씨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지금 현아씨를 잡고 있거든요 마스크 살짝 내리고 한 번만 손 흔들어 주세요 아 또 레드립이 나오니까 진짜 딱 현아가 와있네요 네 자 다시 마스크 올리고요 네 자 68 우리 3부 끝곡으로 현아씨의 끝곡을 들었는데 6842님이 참 현아스러운 음악이네요 현아가 한 장르로 자리 잡은 것 같아서 팬으로 뿌듯해요 그쵸 이제 현아가 장르죠 우리 현아씨가 이제 데뷔한 지가 몇 년이 됐죠? 아주 어렸을 때 이제 15년 연차가 15년 됐나봐요 14년? 14년 15년 근데 시간 너무 빠르죠? 진짜 현아씨 엊그제 봤을 때 정말 귀여운 현아였는데 지금은 이제 현아가 한 장르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대단하네요 그쵸? 이사 이사님이 암나 쿨 이 무대와 함께 듣는 강렬하고 멋진 중독성 있는 노래라면 굿걸은 정말 화창한 날 드라이브 하면서 힐링하며 듣는 노래 같아요 현아씨가 편하게 부르는 것 같아서 듣는 사람도 참 마음이 편해지는 노래네요 아 굿걸 네 김은지씨가 나답게 구는 게 왜 나쁜 거야 나를 위해 지독해져 눈치 보면 살지마 라는 가사 너무 좋네요 현아씨답게 당당하고 멋진 노래입니다 그래요 나답게 사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그쵸? 근데 우리는 이제 누구처럼 되고 싶고 누구처럼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쵸 근데 어느 정도 뭐 어렸을 때는 뭐 또 그런 게 필요한데 이제 점점 자아를 찾으면서 나다운 게 최고다 할 때 아 그 그건 엄청 대단한 획득인 것 같아요 맞아요 현아씨도 그래도 어떤 누구가 아 나 저런 거 좀 부러워 저런 사람 닮고 싶어 이런 거 있어요? 저는 사실 없어요 없어요? 네 저는 그 닮고 싶은 것보다 그런 거 있어요 뭐 저와 다른 매력을 가지신 분들을 봤을 때 제가 더 좋아가지고 빠져서 보는데 상대적이라 오히려 더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혹시 어떤 가수는 어떤 배우?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오마이걸의 효정씨 같이 이렇게 항상 웃으세요 효정씨가 그렇게 뭔가 상큼하고 아니면 트와이스를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처음 말하네요 팬입니다 진짜 좋아해서 제가 막 무대 같은 거 찾아보고 이래요 멤버분들 한 분 한 분씩 거 다 찾아보는데 볼 때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현아도 보면 기분 되게 좋은데 강희준 님이 다른 게스트분들보다 오늘 화장님이 계속 우리 현아 우리 현아 하시는 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현아씨는 사실 저뿐만 아니라 팬들이 같은 연예계에서도 팬분들이 엄청 많죠? 잘 모르다가 길에서 딱 마주 뵙게 되거나 하면 팬이라고 얘기해주세요 먼저 저도 낯가림이 좀 있는 편인데 그럴 때 신기하다 연예인인데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김수리 님이 암나쿨 뮤비 보는데 어디서 많이 본 내복이? 암나쿨 뮤비에 나온 아 나오신 여자 두 분이 입은 내복 현아씨랑 던씨의 커플 내복 아닌가요? 어제 인기가요 무대에서 신발 안쪽에 신고 있던 양말도 같은 의상이 아닌지 이런 걸 다 알아? 맞아요? 일단 브랜드가 있어요 디자이너 브랜드인데 거기에 있는 모든 의상을 제가 다 사버려가지고 아 이거 발무늬가 있는 발무늬가 있는 저거 내복을 입으세요? 그게 되게 도운성이 좋아요 뚫린 데가 하나도 없어서 바람이 들어오는 곳이 없거든요 근데 뮤비에 암무팀 분들이 입은 옷이 그 커플 내복 맞습니다 그렇군요 3918 님이 현아씨 스타일리스트 분은 정말 신날 것 같아요 어떤 의상 소품이든 착착 찰떡같이 소화해내니 이 옷 저 옷 다 입혀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옷이 정말 그러니까 현아씨가 오빠를 받는 게 아니라 옷이 현아씨 바를 받으니까 너무 신날 것 같아 브랜드에서도 너무 좋아하고 감사하게 찾아주시고 스타일리스트 분은 저랑 진짜 친구 같은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또 저보다 한 살 동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너무 친하니까 그런 취향을 다 알아서 그래서 친해져야 되는 거야 스텝이랑 서로를 알아야지 그게 취향이 같은 듯 달라서 서로 공부가 돼서 재밌고 그렇군요 제가 이 동생분께 진짜 배울 점이 많다고 항상 느끼고 많이 믿고 의지하는 편이고 저에게 시도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시도를 소화해내니까 뮤직비디오에 이제 흰 색깔 뱀이 나오는데 그게 가짜 뱀이에요 모형인데 이제 저에게 얘기를 안 해주고 뮤비 현장에서 뱀이 턱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머리를 얹어주더라고요 아 놀랄까봐? 그전에는 하면? 아 미리 알려주면은 그치 그 제가 혹여나 안 한다고 할까 아 자꾸 몰래 뭐 하나씩 갖고 오세요 근데 현아씨는 할 것 같은데 제가 뱀을 좀 무서웠거든요 아 무섭죠 아 무섭죠 네 그리고 은근히 또 스타일리스트 분이 더 과감하시고 제가 덜 과감해서 저에게 서프라이즈로 몰래 이제 짜잔 하고 다니려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현아보다 더 과감하고 그 스타일이 닮은 듯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 스타일리스트는 어떤 느낌이에요? 평소에 입는 옷이나 이런 게 저보다 튑니다 조금 과할 것 같은데 너무 사람들이 놀랄 것 같은데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엄청 잘 어울린다고 어디 가서 현아씨 스타일리스트라면 모든 게 인정이겠네요 어떤 면에서 자 1411님이 얼마 전 현아씨의 무대 보고 깜짝 놀랐어요 표정이 더 다양해진 것 같아요 집에서 쉴 때도 거울 보면서 표정 연기를 하나요? 어쩜 이렇게 살무사 같은 표정을 짓는지 눈알 굴리는 것도 연습하신 거예요? 일단 연습을 하시지 않나요? 집에서 집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아 집에서는 안 해요? 왜냐면 연습실에서 보통 기본적으로 6, 7시간이 기본이고 10시간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연습실은 전체 다가 거울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조금 연습해보는 편인 것 같고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때는 눈알을 굴리는 게 좋겠다 그거 누가 코치를 해줘요? 아니요 본인이다 그 표정 연기가 진짜 압권이죠 진짜 현아표야 그거는 현아씨만 해야 그 분위기가 나오고 근데 연습실에서 안무 같이 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 사하나 이아나님이 얼마 전 현아씨 스케치북 스케줄 때 던씨가 깜짝 응원으로 왔다는 걸 봤어요 현아씨도 던씨 활동 때 종종 깜짝 응원 가죠? 두 분의 예쁜 사랑 너무 부러워요 아 그 TV? 유희열 씨가 하는 스케치북? 네 아 거기에 나가셨었어요? 제가 나갔는데 아 요번에? 네 서프라이즈로 던씨가 던이 또 왔구나 네 맞았습니다 우리 그때 던 나왔을 때는 현아씨가 이렇게 스튜디오 바깥에 있었었는데 무대에 같이 섰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 역시 또 분장실에서? 그래서 유희열 선배님께서 나대지도 않고 좋다 이러셨어요 아 쿨하네 쿨하네 진짜 나대면 별론데 나대지도 않고 좋다 딱 좋다 이러셨어요 아이고 근데 그렇게 둘이 늘 이렇게 스케줄이 없을 땐 좀 따라가고 그래요? 아니요 이제 제가 많이 긴장하고 있는 걸 옆에서 보고 아니까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서프라이즈로 찾아와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그때도 던이 여기 나왔을 때 던도 모르게 그냥 차에 미리 타 있었다면서요 그런 것처럼 아이고 너무 안 난다네 두 분의 예쁜 사랑 너무 부럽다고 감사합니다 참 그냥 현아씨랑 던이에요 그냥 누구도 아닌 좋아자 그럼 여기서 우리 이번 현아씨 앨범 수록곡이죠 현아와 던이 함께한 파티 Feel Love 들어볼게요 자 현아의 파티 Feel Love 듣고 왔습니다 피쳐링 던 네 이렇게 노래 들을 때 던 목소리만 계속 좀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들려요? 음 네 조혜원님이 이 노래 들으면서 아기 재우는데 뭔가 힙해지는 느낌 좋아요 좋아요 네 아 9472님이 현아랑 던도 서로 음반 나오면 메시지 써서 음반 선물해 주나요? 싸이 사장님한테는요 뭐라고 써서 주셨는지 궁금해요 아 그쵸 싸이 사장님한테도 딱 이제 음반 나오면 선물을 할 거 아니에요 저 아직 이번에 자랑인데 어필이긴 한데 네 자랑해주세요 제가 이번 CD가 완판되가지고 제가 아직 CD 못 가졌어요 나이스 저는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 와가지고 이제 언니랑 PD님들 사인해서 드리면서 와 내 CD 예쁘다 나도 갖고 싶다 아우 그러니까 맞아요 이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또 팬분들이 기다리셔서 다시 CD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완판된 CD입니다 네 다시 찍어낼 겁니다 네 너무 소심하게 CD를 조금 만들었었다가 아직 싸이 사장님 못 받으셨어요? 죄송해요 대표님 빨리 드릴게요 그리고 평소에 던씨랑은 매 앨범 나올 때마다 서로 그냥 이렇게 무심하게 멘트 써서 주고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던한테는 선물한 거죠? 아니 던씨도 이번에 못 받았죠 당연히 그 친구님 다 못 받았다 박혜연씨가 우리 아까 이 문자 보고 되게 웃었죠? 네 우리에서 사내 메신저에서 제 닉네임이 세무팀 현아입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제 롤모델이 현아씨였거든요 근데 제 롤모델이었던 현아씨가 벌써 서른 물론 저도 서른이 훌쩍 넘었습니다 현아씨 올해 서른이 된 소감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무팀 현아다 이러면 여러 가지로 할 텐데 그 현아씨의 뭐 외모라든지 아니면 옷차림이라든지 아니면 그 눈빛이라든지 뭐가 닮았잖아요 맞아요 겪고 와 대단하다 혜연언니 안녕하세요 우리 현아씨가 이제 올해 서른이 됐어요 네 예전 서른의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요즘이 어때요? 요즘에 서른은 서른이 된 느낌 저 아직 실감을 기회가 없었어가지고 그냥 체력이 조금 많이 힘들다 조금 달라졌다 그런 거 말고는 그런 실질적인 느낌으로 느껴지는 소감은 아직 조금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때만 해도 되게 옛날이니까 그때는 서른이 엄청 공포스럽게 다가왔었거든요 주변에서 옛날에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되게 여자한테는 특히 그때는 그래서 뭐 세계적으로 서른에 대한 그런 수필도 있었고 소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시도 하여튼 서른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옛날 서른 같지가 않아서 서른이 이렇게 뭐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고민 했어요 주변에서 이제 이런 얘기 서른 되니까 어때? 이런 거 많이 물어보셔서 그 어때? 라는 느낌을 못 받는 제가 이상한 건가 싶어가지고 아니에요 그게 그냥 정상인 것 같아요 요즘 서른은 뭐 진짜 예전에 23,4 그렇죠?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3444님이 우리 뜬금없지만 현아씨 핑크 전화기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요 보통 저런 거 이제 악세사리로 할 때 빈백인데 뭐가 있을까요? 제 휴대전화 있고요 휴대전화 있고요 아이고 예쁜 체리 휴대전화 하나 있고 과탕하면은 던이고요 과탕하면 좀 보여주세요 과탕하면은 던입니다 아니 근데 던이 던의 얼굴에 하트가 뭐예요?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밤 제가 스티커를 붙여줬는데 자 우리 최판타의 청자 여러분에게 보여드렸고요 네 아 틴트 있어요 아 틴트 있고 네 아 이거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네 그리고 그래도 끝없이 나오네 가방 끈 있고 아 이거 전화 리얼로 진짜로 할 수 있는 선도 있습니다 네 선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꼽아가지고요 친절한 우리 현아씨 네 이렇게 여보세요 하면은 전화 통화할 수 있어요 와 진짜 현아씨 최고 네 자 우리 자 그렇다면 광고 듣고 올게요 네 지금 현아씨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어서 할게요 실시간 음원차트 2위 했었고 또 24시간 계속하는 거 뭐 편안하게 오늘 싸이오빠께서 대표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 일주일 기록이 있나봐요 요즘에는 음원차트 되게 어렵게 바꿨더라고요 잘 모르겠긴 한데 거기 9위 했다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끝곡으로 현아씨의 쇼 윈도우 듣고 인사드려야 될 시간이네요 우리가 막 시켜오면서 어떻게 이렇게 됐어? 자 오늘 챗파트와 함께해준 소감 한마디 들어볼까요 우리 현아? 말해 뭐해요 챗파트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진짜 차 한잔 마시고 계속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I'm not cool의 현아씨 자 쿨한 현아씨 이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네 뮤직비디오 그거 계속 보고 있어도 너무너무 멋지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볼 거예요 한 다섯 번? 네 자 현아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나와 닮은 저 인형들이 왠지 모르게 슬퍼 보여 아파하지마 매일 밤 울며지 세우지마 어깨만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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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닮은 저 인형들이 여러분